자 오늘의 게임은 데드바이 데일라이트라는 게임인데 데바데라고 하죠 생존자들하고 살인마하고 뭐 쫓고 쫓기는 게임인데 제가 보통 방송 때는 이거를 조금 연습삼아 해요 손풀기 식으로 근데 영상은 옛날에 초보 시절 때 영상만 올라가 있고 딱히 올라가 있지 않아서 지금도 잘하진 못하는데 영상 남기려고 그냥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가끔 업로드할 영상 없으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아 녹차 얼마전에 대용량으로 샀는데 싸더라고 어? 토끼다 저쪽 구석에 가서 발정에 돌리러 가자 굳이 또 걸리면은 좋지 않거든요 소리는 왜 지르는 거지? 아이고 누웠네 아 소리 왜 지르냐고 어 발정기가 왜 안보인? 일단은 저거 마저 먹자 이거 뭐 보석같은 거 오케이 퀘스트 완료 이제 발전기 찾으러 가야 되는데 2층에도 있는데 저기 그냥 필드에 있는 거를 한번 돌려볼까? 아 이 친구 한번 구해보자 일단 야 내가 구할 거야 나와 오케이 아 치료해 줄게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한동안 녹차는 뭐 모자르지 않을 듯 애들이 빨리 높네 잘하나 본데 살인마 구하러 가야 되나? 아 여기 앞에 있네 아 일단 런 피하고 굿 응 구하러 가자 아 뭐야 아 나 바버림 깜빡히 돌고 복귀 피하고 상태를 넘는 척 오케이 여기에 앉아버리기 좀 속았고 흐흐흐흐 아 굿 통했죠? 여기 넘어서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일단 발전기 좀 돌려보자 발전기 돌리려고 했더니 안 도와주네 아 이거 또 오네 손전등 실명 도끼 충전 음 도끼 충전 일단 최대한 걸리지 않는 게 좋으니까 넘는다 손전등 실명 어디 가 한 바퀴 더 돌고 이번엔 창틀이 진짜 넘자 다시 실명 아니 창틀을 잡고 넘는 거야 미치겠네 아 이거 도끼 맞겠는데 피해보자 아 일단 벗어나고 그냥 손전등을 손전등을 넣고 나가자 아 아 아 일단 도망쳐 나 죽이러 올 거 같은데 손전등 너무 맞아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쌓였을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젠장 아 손전등 다 썼네 아직工소로 아 여러분 빨리 돌려라 으흰 으 Covid их 으 으 kto 어쨌든 잠식인데 이제 문을 열고 좀 날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맞긴 맞는데 어쨌든 제가 잘 도망치긴 했어야 되니까 얘들아 교환 좀 해주면 안 되냐 차라리 따봉이긴 한데 저걸 맞으면 따봉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문을 일단 바로 앞이라서 좀 열기도 힘들긴 한데 죽을 것 같다 근데 느낌이 얘들아 회복하고 와줘 아 혼자 웃지 말고 아 문을 열어줘 제발 어 뭐하나요? 아 뭐야 에에?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살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혼자 오냐고 저걸 제발 아 구하긴 구했는데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이거는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일단 최대한 한번 도망쳐보자 일단은 환자 무조건 내리고 야 근데 도망칠 데가 없어 문도 안 열어있고 일단 그냥 쟤네 문 열게끔 최대한 멀리 가자 어차피 살긴 힘든 것 같고 이제 문 열어네 위로 돌아오나? 얘들아 난 한달로 갈게 안녕 다음판 할게요 뭐야 또 토끼야? 아까 똑같은 애 아니겠지? 일단은 뭐 숨어서 이번에는 조금 발전기만 조용히 돌리는 걸로 하자 여기 일단 돌려볼까? 중앙이니까 나이스 내가 일단 안 걸렸어 아 저기 멀리 있네 아이고 홍초도 얼려? 살인마 어디간 일단은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얼린 거니까 오케이 하나 돌렸고 여기 센터에 있는 거 하나 돌려볼까? 아 아 나 한 대 맞겠다 그냥 다행히 더 갖고 아이고 누웠네 치료해 주자 또 호재 깔려 있으니까 지금 발전기가 내가 아까 돌린 거 하나밖에 없어서 좀 여러 개 돌려야겠네 나라도 조금 돌려서 수량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팽민 소리 나는데 어디냐? 아 뭐야 오는 거야? 아 이거 돌려야 되는데 진짜 못돌리나? 아 못돌린다 걸리겠는데 오케이 뭐야 뭐야 어쩌다가 한 번 잠깐만 아 저기 왜 걸려 아 저렇게 잡힐 수도 있나? 아 이거 돌려야 되는데 아 이거 또 바로 올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자 아깝다 아 이런 젠장 피하고 이거 여기면 한 대 맞겠는데 오케이 아 여기서 죽겠다 일단 판자를 안 내리는 걸로 하고 그냥 계속 삥삥삥 돌아보자 3픽 구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빼고 그냥 죽어도 그냥 계속 돌자 그냥 뭐 판자 안 썼으니까 나쁘진 않아 아 나 아우지인줄 일단 저기 멀리서 발전기도 하나 돌리니까 애들이 그냥 날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세팅이 이거는 그냥 빨리 구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저쪽으로 간 다음에 3픽 대신에 3픽 대신에 조금 한 대 맞아주는 게 나을 거 같아 아 안 되겠는데 안 되려나 나한테 좀 오게끔 어차피 칼 찌니까 한 번 누워도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 다음에 아 이거 잠깐만 아 생각보다 일찍 죽었는데 어쨌든 뭐 칼찌로 나오자 일단 판자도 미리 내리고 실명 실명 있다 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판자 같은 거 좀 쓰고 해보자 어 뭐야 정신 못 차리는데 이리 와 컴 내 쪽으로 좀 끌어당기자 어차피 내 쪽으로 좀 끌어당기는 게 조금 더 나을 거 같아 오케이 여기서 한 번 피해야 되거든요 오 왔다 던져 여기서 이제 판자 내려요 안 맞았네 아 아 나이스 오 헛질 나이스 놓쳤나 본데 그러면은 이제 발전기를 좀 돌리러 가볼까 애들이 이제 하나씩 좀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 얹혀서 조금 한 번 돌려보는 걸로 어딨냐 아 뭐야 아 바로 앞에 있었네 아 이거 죽었다 아 이런 이거 잘 피해야 되는데 아 나이스 그냥 가 아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아 나이스 잘 못 던지는 것 같은데 그냥 아 나이스 여기 안쪽으로 일단 밖으로 빠지는 척 하면서 한 번 보고 다시 움직이고 어 어디 갔니? 어디 갔지? 그냥 가자 일단 발전기 좀 돌려서 발전기 거의 다 돌렸잖아 아 뭐야 아 바로 뒤에 있네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피할 데가 없어 아 이거 그냥 쭉 달려보자 아 아 그냥 예측으로 딴 데 던질 줄 기대하고 그냥 달렸는데 뭐 어쩔 수 없네 이거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니야? 구해줘 나이스 나이스 이거 무조건 살지 어 잠깐만 얘 죽는 거 아니야? 아 저걸 또 헛질하네 어쨌든 이 판은 그냥 운이 좀 좋았네 어 그러면 다음 판 하자 자꾸 첫 거래 걸리니까 조용히 그냥 발전기만 돌리는 걸로 하자 아 잠깐만 또 걸린 거야? 설마 아 진짜 이리로 온 거야? 아 나이스 아 얻지마 어디야 아 이리로 왔네 아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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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끝으로 가서 좀 돌리자 아씨 뭐야 아 돌리고 있네 살인마가 아무도 안 쫓고 있는데 어 뭐야 설마 나 봤나 아 봤네 아씨 아 왜 맨날 내가 걸려 점프 아 야 너무 너무 일찍 때리는 거 아니 아니 그거 안 맞잖아 빼자 지금 왜 안 와 뭐 간 거야 그냥 모르는 거 같은데 안 갔다 준비 지금 아씨 아 맞았어 아 오바야 그래도 시간 많이 뺏었다 지금 쫓아오는 건가 딴 데 가서 회복이나 좀 하고 아 잠깐만 아 죽었다 오바인데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곧 이쪽으로 바로 빼서 시간 한번 끌어보자 내린 척 여기서 그냥 죽자 뭐 더 끌 수도 없고 오케이 오케이 뻘찌 굿 굿 굿 굿 아 잠깐만 죽었다 이거 아 이건 죽어야지 어쩔 수 없지 아 이건 죽어야지 어쩔 수 없지 이거 그냥 발전기 다 돌리고 납고 하면 될 거 같은데 아 아까 지하에서만 쓸데없이 안 맞았어도 더 끌었을 텐데 구하나요 발전기를 돌려야 되나 앞에 있나보다 앞에 있나보다 아 저기 있다 발전기 아까 돌리던 거 있지 않나 얘네 얘 어딨대 아 뭐야 아씨 뭐야 아 근데 뒤에 있네 음 일로다가 아 다른 애들도 있구나 아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이거 가운데 걸 그냥 만져보자 음 컴 이거 돌리면 끝이지 않아 게임 오지 마라 아 저 죽었네 저쪽 아오지 아니야 설마 왜 이거 돌리지 그냥 한 방일까 봐 안 돌리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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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레인다 보니 그냥 마저 돌리는 게 어때 아 아 아 그냥 문 열고 애들 구하는 게 나을 듯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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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문을 한번 열어보자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 바로 앞이네 아 아 아니면은 오니를 내 쪽으로 좀 끌어와서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갈타로 아 아 아 아 아 모뢀이 dachte 자 슬프 의 아 불리 지금 구하러 가면 안 돼? 위험한데? 음, 안 돼. 야, 어디 가? 아이고. 문 열자, 그냥. 아, 나한테 오네? 한 절. 이 정도면 시간 좀 끌었거든? 얘 어디 가냐? 어, 얘 어디 갔지? 아, 저쪽으로, 반대편으로 갔나 보다. 헐. 역시 한 방 있네. 아, 씨. 야, 죽었잖아, 이 픽. 이거 애들... 토템 찾아서 좀 구해주자. 어, 토템 찾았나 본데? 호템 깼으니까, 가자. 이 픽아, 난 노력했다. 이거 바로 앞이니까,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은데? 아, 문도 열려있네. 가는 거 확인. 어, 나이스. 지금. 야, 저걸 때리러 가네. 오케이, 탈출. 그러면은, 캐릭터 바꿔서,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. 음, 가이아제 때 맵. 조용히 돌리자. 조용히 돌리자. 아, 삼각도네. 적겠나 보다. 어, 잠깐만.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? 아, 씨. 왔네. 아, 또 왜 나아야. 아, 늦게 넘어져. 아. 이거 그냥 한자 쓰지 말고, 갔다가 한 대 맞고 돌아가자. 이런 식으로 그냥, 창틀 써서 그냥, 가는 걸로. 한자를, 뭐, 벌써 쓸 때는 아닌 것 같은데? 오케이잉 오케이잉 안 맞지 발전기 하나 돌릴 정도로만 좀 시간 끌어주면 이득일 거 같아 여기서 어차피 죽을 거 같아 겁나 쏴 되네 아 까비 아 그래도 만족해 나쁘지 않아 안 맞지 악 악 악 악 악 악 와우, 바로 가나요? 아, 나 바로 가는 줄 아, 저리 가, 인마 겁나 찌가 되네 뭐 구하나? 설마 설마 구하나요? 아, 이거 대신 못 맞아주는데 아니, 왜 앞으로 가 아니, 팽민, 왜 앞으로 가서 맞아줘 아이고 피해가 막힘해 아, 그래도 바로 구하네 저기 가서 회복 좀 하자 아, 뭐야 아, 일로 오나 보네 러네 얘들아 3픽 죽을라나? 아, 이런 아, 유튜브 영상 아, 컴퓨터를 구하네 아, 숨이 안 닿아 하니 아, 아따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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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쪽으로 좀 끌어오자 일단 3핏 구했으니까 나는 그냥 쭉쭉 빠지는 걸로 쫓아오나요 내 쪽으로 완전히 끌어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죽자 한번 피해보고 아 이거 이쪽을 이걸 못 피하네 야 애들하고 너무 먼데 나 죽는 거 아니야 아 저거 살짝 피했으면 됐는데 못 피했네 살려줘 얘들아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 미친 바로 왔어요 나이스 너 없는 척하자 오케이 이 쪽으로 빠져야 되나 아 나 봤네 이거를 저쪽으로 다시 가서 아까랑 똑같은 로트로 좀 가야겠는데 이거 내리고 여기 판자도 내리자 아 틀렸네 오케이 여기서 프레시 한번 가자 얘들아 맞아줘 얘들아 맞아줘 이거 그냥 프레시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또 한번 맞아줬다고 일단 문을 열어보자 일단 문을 열어보자 니콜라스가 녹겠네 아 맞네 아 맞네 누웠네 아까 커버 해줬으니까 구해주러 가야겠는데 나 회복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핵민 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거 치료해주면 좋은데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구하려고 어 뭐야 구할 수 있다고 탈출 가능한가 저거 회복 같은데 쟤 어 Si e e e o e e 나는 뒷문 쪽으로 가서 탈출하자 애들 다 나갔으니까 놀리고 있네 대기하고 있네 반대문으로 가자 계속 서있어 넋이 나갔네 아 팽민 뭐하냐 시간 다 돼 간다 빨리 나가자 오케이 나가자 오케이 어쨌든 올 탈출로 마무리 하네요 게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올릴 거 없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